수업을 하기 전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부동산 경매 지식과 지혜 항상 제가 그거를 나누고 나중에 합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대부분 한 70%를 지식을 배우실 거예요 지식은 우리의 위험률을 감소시킵니다 하지만 지식은 성공률을 높이는 거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즉 내가 돈을 버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돈을 버는 지식이 있다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내가 돈을 잃는 지혜 그건 지식 다 마찬가지 쓰는데 그건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어갈 지혜가 뭔지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아가 우리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민국 최고 권위자라 하더라도 부동산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경매지를 보실 때 항상 등기부등분과 임차인 현황을 먼저 보시고 그게 여러분들이 해소할 수 있으면 현장에 가는 이상한 순서를 갖지 마시고 현장에 가서 물건을 끝내주면 그때 등기를 뜨시고 임차인 현황을 분석하시는 원칙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전자처럼 등기를 보고 현장을 가기 시작하면 딱 여러분 레벨만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현장에 가서 1억짜리가 시세가 10억이래 등기를 뜨는데 모르겠어 그럼 안 하실 거예요? 절대 안 그럴걸? 일단 누구한테 갖고 올까? 나한테 갖고 오겠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? 물건이 좋으면 무조건 해결한다 물건이 나쁘면 등기를 뛸 필요도 없다 우리 여기서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하니까 자꾸 등기를 보고 현장을 가는 이상한 걸로 가는데 그게 주의사항입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